이번에는 배터리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배터리 성분을 얘기했을 때 여기가 약자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LFP, NCM, NCA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LFP는 리튬, 인산, 철, 인산철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요.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은 이 배터리를 집어넣었을 때 주행거리가 짧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하여튼 많이 모여 있으면 위험해요. 불이 나거나 에너지라는 건 힘이 내고 폭발하고 화재 사건이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은데 대신 안정성이 되게 높습니다. 주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주행거리가 짧은 저가 전기차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LFP는 그동안 한 수 떨어지는 중국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중국 자동차,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사용하는 배터리로 평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싸고 주행거리가 짧고 그렇기 때문에 LFP는 한 수 아래라고 평가를 해 왔는데요. 사실 전기차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서 저가 대중형 모델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LFP 배터리가 재평가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LFP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재 위험이 적다는 거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셀투팩 기술을 했을 때 셀투팩의 어려운 점은 이게 모듈이나 팩이 이 배터리 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담아야 되는 건데 안전하게 보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보호장치들을 좀 더 줄여도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투팩으로 넘어가고 셀투바디로 갈 때 LFP 배터리가 오히려 좀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 같은 회사들은 LFP 배터리를 이용한 셀투팩 방식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CM 배터리는 뭐 말이 어려운데 NCM 이게 그냥 그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N은 니켈, C는 코발트, M은 망간.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 배터리인데 이게 에너지 밀도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배터리 중에는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정성을 잡는 게 기술인데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잘 잡아내는 게 기술입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NCM 배터리를 주로 씁니다. 이게 3원계 배터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또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고 물론 최근에 코나 전기차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NCM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배터리 생산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NCM 배터리를 잘 다룬다라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한국은 NCM 배터리를 만들어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중국 회사들, CATL 같은 중국 회사들도 NCM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NCM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NCM 뒤에는 532, 622, 811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NCM 532, NCM 622, NCM 811 이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 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니켈이 8, 코발트가 1, 망간이 1 들어갔다. 그러면 811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니켈이 6, 코발트가 2, 망간이 2 들어갔다. 그러면 622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코발트의 비율이에요. 코발트. 중간에 있는 C, 코발트의 비율인데 아까 532, 622, 811 할 때 뒤에 코발트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서 코발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배터리의 안정성을 좀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니켈은 에너지 밀도를 높아주는 역할을 해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화재 위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발트를 같이 많이 늘려줘야 되고 그러면 비율이 비슷해지겠죠. 근데 코발트를 줄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였을 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배터리 회사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발트를 왜 잘 안 쓰려고 하냐면 코발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콩고에서 거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인데 여기가 내전이 되게 심해요. 콩고가 내전이 되게 심하고 이 코발트가 분쟁 광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쟁 광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광물을 사게 되면 그 안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이게 정부군이 됐든 반란군이 됐든 이 사람들이 무기를 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후방으로 무기 지원을 해주는 셈이 된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 물건은 전 세계적으로 사지 말자라고 약속하고 있는 물건이 바로 분쟁 광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장 돈이 급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내전국가라든지 당장 돈이 급하기 때문에 아동노동이라든지 노예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광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정말 인권적인 측면에서 안 좋다. 그래서 최대한 코발트 사용을 하지 말자라는 것들이 약속이 돼 있어서 점점 니켈 쪽에 어떤 비중을 높여가는 쪽으로 배터리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32에서 622에서 811로 가고 그 다음에 9, 0.5, 0.5 이런 식으로 가서 코발트 프리, 코발트가 아예 없는 것 쪽으로 가는 게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 차세대 배터리의 어떤 진화된 모습으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액체전의 질을 고체로 바꾸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그러니까 양극, 분리막, 음극이 있으면 여기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일종의 헤엄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그 액체가 있어요. 이게 전의 액이라는 건데 이 전의 액이 지금 액체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하고 불이 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액체가 아니라 고체가 되면 고체가 되면은 여기서 전극이 만나는 일도 없고 화재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전액이 없는 곳 고체전의 질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전고체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전고체배터리가 되게 되면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꼬불꼬불하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촘촘하게 할 수도 있고 전극 사이에 액체가 있는 공간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진짜 못으로 뚫어도 불이 안 나고 더욱더 촘촘하게 해다도 불이 안 나고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훨씬 높이면서도 안정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배터리가 전고체배터리입니다. 근데 생각하시면 보시면은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렇게 헤엄쳐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헤엄쳐가야 되는데 이게 고체로 돼 있으면은 이 전자가 헤엄쳐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배터리는 동전셀 정도 조그만 범위에서의 전지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하거나 이거를 정말 전기차에 사용할 정도의 큰 사이즈의 전고체배터리는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현대차와 삼성 SDI가 2025년을 기준으로 이거를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나와봐야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단기간 내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전고체 배터리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뭐 퀀텀스케이프라든지 이런 데들은 정말 전고체가 금방 나올 것처럼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전고체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와봐야 나오는 거다. 그리고 전고체가 나오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전기차 시장에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고체 배터리만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을 받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배터리들도 있는데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리튬황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리튬 에어 배터리도 있습니다. 이게 리튬황은 양극에다가 황을 집어넣고 음극에다가 리튬이 있는 배터리입니다. 일단 황은 굉장히 싸고 가볍기 때문에 배터리의 무게가 가볍다.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에 실었을 때 차량 전체의 무게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행거리를 좀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비행기 같은 기체를 만들 때는 이게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튬황 배터리는 무게가 가볍고 황의 가격이 싸다라는 측면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리튬황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에서 선두권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튬황 배터리를 사용해서는 연습기 같은 걸 띄워서 공중에서 통신 기능을 하거나 기후 관찰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시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튬황 배터리도 이거를 정말 대량 생산을 하고 고용량으로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튬황 배터리도 좀 잘 될지 전고체 배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차세대 배터리가 될 수 있을지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에어 같은 경우는 전극으로 산소를 씁니다. 산소를 쓰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10배가 높다고 하는데 이게 다 그렇습니다. 전고체나 리튬 에어나 리튬황이나 차세대 배터리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나온 지가 벌써 94년이니까 뭐 2005년, 2015년 거의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리튬 이온 배터리 외에 그 다음 차세대 배터리의 물성을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새로운 방식의 차세대 배터리가 또 한 번 나타나 줄지 아니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대세로 그냥 계속 살아 있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불확실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다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회사들은 일단 있는 NCM 배터리에서 용량을 늘리는 하이니켈 그리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라든지 리튬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NCM 중에서 이 모형을 가지고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는 방식을 셀투팩 아니면 셀투카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백년 그 다음 차세대 배터리 저 tac pow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